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파워는 얼마나 커졌나? 2. 시진핑의 마지막 기회를 잃다. 3. 한국이 중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뛰어난 경제 발전을 경험하며 아시아 지역과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여러 가지 도전을 극복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가 되어 특히 중국과 같은 아시아 지역의 대국들이 강력한 경쟁에 직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경제 성장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영구, 교육 및 기술 개발에 대한 혁신과 강력한 헌신입니다. 한국 정부는 교육과 연구에 큰 투자를 하여 우수한 과학자와 전문가들의 형성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새로운 기술을 성공적으로 습득하고 적용하며 정보 기술, 전자제품, 자동차 및 재생에너지와 같은 중요한 분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장려로 인해 기업들에게 친환경적이고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삼성, 엘지, 현대 등 다국적 기업들의 발전을 촉진하여 이들을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브랜드로 성장시켰습니다. 헝다그룹의 몰락에 이어 이번에는 중국 완다그룹의 디폴트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중국 경제에 더욱더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은 중국 완다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바레난다 상업관리집단은 채권단에 오는 23일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약 5천억 원 중 2억 달러가 부족하다고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완다그룹의 부도설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완다가 이달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중국 기업의 역의 채권 발행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완다처럼 중국 내에서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 부동산 기업들은 역의 시장에서 고금리 달러 채권을 발행해 유동성을 조달했는데 만약 역의 채권 발행까지 막히면 중국 기업의 현금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상황은 암울합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가 깊어지면서 현지 개발업체는 부진한 실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는 전날 2021년과 2022년 실적을 뒤늦게 밝혀하면서 2년 누적 8,120억 위안의 순손실을 냈다고 밝혔는데요. 더 큰 문제는 지금 중국에서 헝다와 완다 외에도 부동산 평가 100위권 이내 업체 10여 곳이 줄줄이 디폴트에 빠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글로벌 기업들은 앞다투어 중국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빠진 중국을 상대로 한국 기업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삼성전자는 중국이 아시아 최대 모바일 전시회라고 홍보하는 모바일 콩그레스 2023 즉 MWC 상하이 2023분에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불참은 지난 201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세계 이동통신 통신장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삼성전자가 불참한 배경의 외신들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인 아모닝포스트는 즉각 삼성의 불참 소식을 알리며 삼성전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참했다고 보도했고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MWC 상하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불참은 최소 2017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삼성전자는 심지어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얼룩졌던 2021년 행사 때도 부스를 차렸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눈에 띄는 불참은 한중간 긴장이 고조되는 때에 이뤄졌다. 삼성전자는 올해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바르셀로나 모바일 콩그레스 에서는 무려 부스를 8개나 차린 주요 참가자였습니다. 이랬던 삼성전자가 아예 부스를 빼버리는 초강경 대응에 나서자 중국 언론들조차 자아성찰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화권 주요 언론들은 삼성전자의 불참 소식을 비중있게 보도하면서 한중관계가 6년 전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사드 배치해 중국이 반대한 이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최근 중국 관리의 한국 외교 비판에 한국 정부가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반응한 뒤에 더욱 악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불참으로 올해 상하이 모바일 콩그레스의 위상은 수직 하락해 중국 회사들만의 안방 잔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삼성전자의 불참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이 이제 인내력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는 중국 업체와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와 글로벌 소송전에 돌입한 것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미국의 중국 BOE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자사가 개발한 아이폰 12 OLED 디스플레이 특허 사종을 BOE가 무단 도용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침해된 기술 사종 가운데는 삼성디스플레이의 핵심 특허인 다이아몬드 픽셀 등도 포함됐습니다. BOE는 이들 기술을 디스플레이 아케나 전시회에서 자신들의 기술이라며 홍보까지엔 선을 넘었습니다. 이를 보고 참다 못한 삼성디스플레이가 소송 카드를 꺼낸 것인데요. 삼성디스플레이는 BOE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던 와중에 BOE가 오히려 먼저 소송을 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격분한 삼성은 BOE와 거래를 끊는 방안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삼성 계열사가 중국 업체와 신경전을 벌이는 이면에는 중국 업체의 도를 넘은 기술 유출 시도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중국에 복제하려고 했던 사례가 밝혀지면서 상당한 파장을 불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만 28년간 근무해온 주요 임원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빼돌려 삼성전자 청두 공장에서 불과 1.5km 떨어진 지역에 복제 생산 시설을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삼성엔진이어링의 반도체 초순수 시스템 첨단 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에 유출한 전현직 연구원 등 9명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으며 올해는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을 중국에 넘긴 세메스 전 직원과 협력 업체 대표 등이 기소됐습니다. 이처럼 중국 기업들이 선을 넘자 참다 못한 삼성 계열사들이 단호한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결국 인내심에 한계가 온 삼성은 BOE를 완전히 손절하고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LG와 손을 잡았습니다. 기술 도둑 중국 BOE의 적반하장에 질린 나머지 BOE를 손절하고 LG와 손을 잡아 한국 업체들끼리 더 끈끈한 협력을 할 전망인데요. 다음으로 삼성이 상하이 모바일 콩그레스에 불참한 두 번째 이유는 자신감입니다. 인도 시장에서 삼성 스마트폰은 샤오미를 제압하고 1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샤오미는 인도 당국으로부터 조세 포탈 허미로 1조원 대에 달하는 추직 및 압수를 당했는데요. 여기에 불만을 품은 샤오미는 인도 현지 직원을 30%나 대량 해고시켜버렸지만 이는 인도 국민들의 심리를 더 거스르는 결과만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2014년부터 인도에 진출한 이후 인도 휴대전화 사용자 2명 중 1명이 중국산을 쓸 정도로 시장을 장악한 상태였고 이 중 샤오미의 점유율이 25%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점유율 1위에 오르자 위기감을 느낀 샤오미는 부랴부랴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량 해고를 하자마자 소매점을 늘리겠다며 인도 시장 발레기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결국 삼성의 전략을 베낀 것이며 이미 늦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샤오미는 주로 아마존 등 온라인을 통해 저가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인도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고가폰으로 무섭게 치고 올라오자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매장 판매 비중이 57%에 달합니다. 삼성은 휴대폰을 매장에서 살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고급화 전략에 성공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부터 샤오미를 제치고 인도 스마트폰 시장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약 20%로 샤오미의 16%보다 앞섰습니다. 인도의 스마트폰 사용자 수는 무려 6억 명에 달합니다. 즉 인도 시장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할 시장인데 삼성이 1위로 치고 올라오자 다급해진 샤오미는 삼성전자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1만 8천 개 수준인 오프라인 매장을 더 늘리고 매장 흥보요원의 수도 현재보다 3배 많이 뽑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샤오미의 이런 계획은 기존 저가폰 위주의 판매에서 벗어나 삼성처럼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인도에도 고급화 유행이 일고 있기에 오프라인은 중요한 플랫폼이고 인도 소비자들도 이제 저가폰을 아마존에서 구입하기보다 고가의 프리미엄폰을 직접 보고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인데요. 이런 소비자들의 욕구를 삼성전자는 미리 파악해 인도 소비자들에게 고가폰으로 다가갔고 인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샤오미는 현지인들을 대량 해고 하자마자 매장을 늘리고 흥보요원들을 고용하겠다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도인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의 선박 수주를 모조리 가로채려 했던 중국이 사우디에서 나타난 놀라운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사우디에서 나타난 놀라운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중국 조선소들은 시진핑의 1대1로 전락에 따라 사우디 진출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간 석유까지 대거 사들이며 유조선 수주에 공을 들여온 것인데 하지만 한국 때문에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중공업은 2017년 사우디와 합작 조선소 건설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1996년 세운 배드남 조선소 이후 두 번째 해외 조선소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사무디와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합작회사 IMI는 그렇게 탄생했고 당초 2021년 완공될 예정이었던 조선소는 코로나로 공정이 늦어지며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우디 동북부 김살만 조선 산업단지 내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150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축구장 700개가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압구적 크기를 자랑합니다. 현대 배드남 조선 30만평과 비교하면 약 5배에 달합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180만평인데 이를 제외하면 단일 조선소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곳에서는 연간 40평 이상의 선박건조가 가능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사우디 현지에 100명 이상 인력 파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본격적으로 세계 선박건조 시장에 진출한 이래 이렇게 많은 인력을 해외에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게다가 국내 조선업 역사상 처음으로 순수 로열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5조원 이상이 투입된 이 프로젝트의 라이센서로 참여하는데 지분 20%를 확보해 추가적인 수익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분의 가치는 1억 3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초기 지분은 10%로 정해져 있었으나 빈살만 왕세자 방한 당시 20%로 늘리기로 합의하며 변경이 했던 것입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지분 40%로 최대 주주이고 아람코의 선박 운영 자회사 바흘이 또한 주요 주주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초대 영원 유문반 선브이의 cc 건조 기술을 전수해주면 IEMI에서 선박을 건조하고 척당 로열티를 받는 것입니다. 한국조 신해양은 엔진에서도 로열티를 받는데 2020년 사우디 측과 엔진 생산업체 SEMCO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SEMCO 지분 30%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한국조선해양이 톡자 기술로 개발한 선박용 중형 엔진 힘센 엔진을 만들 때마다 로열티를 밟고 있습니다. 연간 총 200여대분의 선박용 엔진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사우디는 특히 원유 수송 수요가 높은 만큼 주로 VLCC가 건조될 예정인데 PC선화학 제품 운반선과 벌크선을 포함해 연간 너대떼의 유전개발 시추설비 25대의 해양플랜드 지원 선박 OSV 18척의 대청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상황입니다. 건조, 수리, 유지보수를 모두 포함하면 연간 최대 250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IMI는 이미 아람코로부터 20개의 굴착장치와 50척 이상의 벌크선 및 VLCC 등을 수조해 놓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소는 3년치 일감이 쌓여 토크가 꽉 찬 상황에서 해외 사업장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현지 직원들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관련 업무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IMI는 아람코와 손잡고 조선해양 인력 육성 사업을 수주했는데 열건 계약의 3억 4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작년 7월 IMI의 초대형 유조선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1971년 영국의 스골 리스고로부터 26만 톤급 VLCC 설계 도면을 임대 첫 선박을 건조한 이후 약 50년 만에 유조선 설계 기술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도약한 것입니다. 이는 세계 1위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현대중공업은 VLCC 설계 도면 제공과 기술 컨설팅 등 설계 전발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선박 발주국들은 보통 자국 제품이나 서비스 이용을 반대급부로 요구하지만 사우디는 탈성류에 대비해 조선업 육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로열티를 기반으로 한 한국조선해양의 글로벌 전략은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옵니다. 대형 LNG 운반선이나 이중연료 추진선 등 현재 압도직인 우위를 가진 선박은 중국, 일본 등 경쟁국과 초격차를 유지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비줄력 선증은 신흥국에 대한 기술 수출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고 경쟁업체를 견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비줄력 선종에서도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야 LNG선이나 대형 컨테이너선 등 출력 분야에서도 중국 조선소들의 저가 수주 여력이 줄어든 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연론 또한 사우디와 현대중공업의 합작사 설립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 노출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중국인은 무슨 상황이냐? 며 놀라우를 표했고 글로벌 협력이 대세 라는 접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제는 사우디의 석유를 사는 대가로 선박 발출을 요구할 수도 없며 한국에게 기회를 빼앗긴 현실을 한판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중국 견제 효과는 베트남조선에서도 증명됐습니다. 현대 베트남조선은 신조 사업 15년 만에 수주 200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노하우 전수와 적극적인 투자로 동남아 최대 조선소로 올라선 것입니다. 최근 아프리카 소재선사로부터 PC선 2척을 수주하면서 무척 수주 199척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저가 수주 공세로 한때 국내 조선 산업을 괴멸 직전까지 몰아갔던 중국을 견제할 전초기지 역할로 세워진 것입니다. 1996년 현대미포조선과 베트남 국영조선 간 합작회사로 설립됐고 초기에는 선박 수리 및 개조 사업을 하다가 2008년 신조선 사업으로 전환된 후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2009년 벌크선을 시작으로 모두 157척의 선박을 인도했는데 현대미포조선에서 파견된 엔지니어 60여 명이 상주하며 관리감독을 진행해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 30만평 부지 공장에는 베트남 현지 근로자만 5천명에 달합니다. 베트남의 조선업이 세계 5위 국가로 올라선 것도 현대베트남 조선이 74%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주 증가에 지난해에는 700농급 골리아 크레인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5억 4천만 달러로 총 13척의 선박을 인도할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는 20척 건조 체제로 성장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다양한 지역 사회공원 활동을 통해 2018년 베트남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기도 했죠. 베트남에선 비용 문제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중형 원유음 반선과 벌크선을 집중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조선소들의 출력 선종들입니다. 이런 경험은 사우디 시장 진출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사우디와 군함을 만들기 위한 MOU까지 체결했습니다. IMI 현지 조선소에서 군함을 생산하기로 한 것인데 군용 선박 엔진 기술력도 양사가 함께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사우디는 약 3조 원을 들여 호위함 5척 건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대공, 대함, 대잠, 전자전 능력을 대폭 강화한 호위함 모형 10종을 선보여 그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사우디는 군함 건조에서도 노컬 콘텐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지 합작조선소를 확보한 현대중공업에 유리한 내용입니다. 작년 11월에는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회담하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죠. 사우디는 신흥국들의 조선업 실패 원인이었던 기자재 인프라 확충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킹살만 단지의 1조 원 규모 두산중공업 주단조 공장을 유치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는 사우디 최대 규모로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입니다. 사우디 측은 주단조 공장 건설은 왕국 최초의 프로젝트로 완전한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의 일부이고 굴착기와 선박 같은 최종 생산물로 확장하는 것 이 목표라 말했습니다. 이번 공장 건설로 1,4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크게 의미를 보유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는 연간 6만 톤의 주단조 풀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용해시킨 금속으로 일정한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주조와 가열한 금속의 압력을 가해 특정 형체로 만드는 단조를 의미합니다. 선박뿐 아니라 석유, 가스, 밤수와 공장 등에 필요한 기본 장비를 생산에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과 아람코의 인연은 198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초대형 유조선, PC선, 컨테이너선 등 51척을 수주했고 2020년에는 조선소건설 협력 대가로 4,800억 원 규모 PC선 10척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아람코는 현대오일뱅크 주식 17%를 취득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서 있는데 정유사업뿐 아니라 조선, 엔진 등 다방면에 걸쳐 사업 협력을 하며 사우디 정부의 탈석유화 정책에 따른 비전 2030 프로젝트에 현대가 주요 파트너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대감 등으로 최근 한국조선해양의 주가는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4월만 해도 7만원 되었지만 현재는 11만원 이상으로 올라 있습니다. 실적 또한 크게 좋아지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직자였지만 올해 6,800억 원 학자로 돌아선 후 내년 이후 더 빠르게 상승합니다. 반면 중국은 최근 크루즈선과 군함건조로 겨우 버티고 있지만 사우디 선박 수주를 놓칠 경우 또 한 번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조선소는 2010년 3천 개나 됐을 정도로 화랑을 겪었는데 거의 대다수가 파산하거나 재무 악화로 합병이 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며 조선업 부흥을 언급했고 자국 발주에 힘입어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 낮은 벌크선 위주로 수주고를 늘려 해외 수주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작년 중국이 카타르에서 에덴치선을 일부 수주할 수 있었던 것도 80조 원에 이르는 자원 구입의 대가로 선박 수주를 따냈던 것입니다. 중국은 사우디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중국 간 무역 규모는 1,100억 달러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우디 수출의 4분의 1에 달하는 석유 수입을 무기로 유조선 발주 또한 자신들에게 해달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아라코는 이미 현대중공업과 긴밀한 사이가 됐고 중국의 꿈은 물거풀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조선업은 올해부터 급격한 성장세를 보일 것입니다. 중국을 암도하는 기술로 세계 1위를 지켜내길 바랍니다. 중국의 1대1로로 주변국들이 경제 위기에 빠지며 급기야 붕괴에 직면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엔 중국의 진 막대한 외체 때문에 경제난에 시달린 스리랑카에서는 시위대가 대통령궁을 그런데 현재 스리랑카와 같은 상황인 즉 중국의 진 빚의 함정에 빠진 곳이 10여 개 국가에 달하면서 이들 모두 빈곤의 나락에 빠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P에 따르면 파키스탄, 잔비아 등 12개국 대부분이 외체의 절반 이상 중국 채모였으며 정부 세수의 3분의 1 이상을 애티부채 상환에 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내 경제 상황도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는데 심지어 중국 경제가 몰락하고 있다는 여러가지 신호들까지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한국이 중국 몰락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 경제를 둘러싸고 각종 대내외 악재가 겹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빚더미에 가라앉을 엄청난 위기에 빠졌습니다. 재정 상황이 어찌나 심각한지 중국 지방정부가 3경원이 넘는 부채로 인해 난방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정도라고 해 그야말로 충격을 줬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골드만삭스가 추산한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23조 달러 약 3경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중국 헤이롱장성 허강시는 재정위기로 지역사회까지 불안감에 휩싸였는데 이곳은 주력산업이었던 석탄산업 몰락과 팬데믹, 부동산 위기가 겹쳐 재정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결국 허강은 재정 수입의 2배가 넘는 부채를 견디다 못해 재정 긴축에 들어갔고 그 결과 기반시설 운영에 지장이 생겨 겨울 내내 난방을 하지 못할 처지에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중국 내 다른 도시들도 수년 안에 허강처럼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미국 싱크탱크 매크로폴로는 중앙정부에 보증이 없다면 중국 지방정부의 3분의 2는 채무를 제때 변제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중국의 숨겨진 채무가 급증하며 중국의 부채비율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중국 국가금융발전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1분기 말 GDP 대비 총부채비율은 282%로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보다 9%나 급등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기업의 부채비율이 167% 기록하며 가장 두드러졌는데 이는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자산을 담보로 인프라 투자 사업을 벌이는 LGFB의 채무는 현재 지방정부의 채무로 잡히지 않고 있어 눈속임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LGFB의 채무가 기업 채무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부 부채비율이 낮고 기업 부채비율이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여러가지 수치로 드러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중국의 부채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중국 경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면서 중국의 부채 폭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중국 정부의 활성화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최근엔 빛에 몰린 개발업체들의 아파트가 무더기로 경매에 쏟아지기까지 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올해 들어 칭다오에서만 494채의 아파트가 법원 경매 물량으로 나오는 등 중국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졌다는 사실을 방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한국은 탈중국을 가속화하며 중국에 더 큰 걱정거리를 선물해줬습니다. 앞서 열린지 세븐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건데요. 실제로 최근 정부와 국내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며 중국 외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6일엔 캐나다와 핵심 광물 공급망청정에너지 전환에너지 안보협력 MOU를 체결하고 장관급 경제안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맥락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손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알아차린 중국은 G7 회의 이후 한국에 갑작스런 제재를 가하며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이달 중순부터 중국 일부 지역에서 네이버 접속 장애가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중국 정부가 네이버를 차단한 거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 가수 정용화의 중국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취소되자 한안영이 부활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할 만하다. 혹은 오히려 좋아 라는 반응을 내놓으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실감케 했습니다. 이는 수년 전부터 지나친 중국 의존도를 의식해 호주, 아세안, 북미, 남미 등으로 수입처 다변화를 꾀했던 특히나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탈중국에 대해 오히려 좋다는 반응으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그동안 호주 리튬과 니켈 자원 개발을 위해 4조원 이상의 투자를 해온 것으로 파악되는데 아르헨티나 여모에서 역시 리튬을 채굴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원을 바탕으로 포스코 퓨처엠이 각종 배터리 소재를 만든다면 중국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엘지화학 역시 최근에 미국 피드몬 트리튬과 연 20만 톤 규모의 리튬 정광 구매 계약을 맺으면서 공급망 다변화를 꾀했습니다. 배터리 4대 핵심 소재인 분리막 전해지를 만드는 업계에서도 탈중국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우선 분리막 업계에서는 스키어트가 연내 북미 투자 의사 결정을 마치고 실행 여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 투자가 현실화하면 SKIET는 글로벌 3대 전기차 시장 모두의 분리막 생산 거점을 마련하게 될 전망입니다. 전해질 업계는 대부분 북미 투자 계획 수립을 모두 끝낸 상태로 엔캠은 조지아주의 연 2만 톤 규모의 전액 공장을 가동하는 동시에 테네시오와 이오미 시간 등지에 신규 생산 거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솔브레인과 동화기업도 내년 하반기부터 현지에서 전액 생산에 나설 예정으로 솔브레인은 인디애나주의 생산시설 공사를 시작했고 동화기업은 상반기 중 테네시주에서 첫 삽을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는 예전처럼 중국산만 갖고 전 세계를 상대로 배터리 소재를 팔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에 한국 기업들은 미리 미리 탈중국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내친김에 이들 기업들은 본격적인 탈중국을 통해 그간 중국이 패권을 누려온 분야에서 추격의 기회를 잡으며 우리가 패권을 가져오겠다는 자신감까지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현대차도 중국 경제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데 힘을 보태고 있는 중인데요.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6월 창조 공장 가동을 멈추고 공장 설림 7년 만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창조 공장은 현대차의 네 번째 중국 공장으로 현재 공장 일부 설비를 현대차 베이징 1공장에 이관하고 사업 철수 과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 철수 결정 소식에 창조 지역 주민들은 현대차 공장이 곧 문을 닫는다는 소문을 틀었다. 2016년 공장을 세울 때만 해도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는데 문을 닫는다니 너무 아쉽는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하지만 현대차는 이런 현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중국 시장을 떠날 준비를 착착하고 있는 중으로 실제로 중국 내에 있는 나머지 공장도 거의 가동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건 중국 판매가 아니어도 해외에서 아주 무섭게 폭풍 성장 중이기 때문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현대차를 의식할 정도로 자동차 업계에선 현대차가 전기차 혁신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대차는 어떻게 그렇게 쿨해졌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낼 정도로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강자로 두각을 내고 있음을 방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저가 브랜드를 만들었던 현대차가 전기차의 혁신을 꾀하며 시장 1위인 테슬라를 정조준하고 있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아이오닉 6는 얼마 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자동차 전시회 2023 WCA에서 최고 상인 세계 올해의 차와 함께 올해의 디자인 올해의 전기차상을 받으며 테슬라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1980년대 엑셀을 내세워 미국에 상륙했을 때만 해도 싼 가격으로 미국 코미디언들이 웃음거리로 삼았던 것과 확 달라진 엄청난 변화입니다. 또한 현대차는 세계 자동차 시장 규모 3위로 올라선 인도 시장에서도 엄청난 폭풍 성장을 이어가며 헐월 날아오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도 내 판매량이 꾸준히 늘면서 작년 현대차 기아의 인도 법인이 벌어들인 순이익이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대차는 인도 시장을 철수한 GM 공장도 인수할 예정이라 절차가 마무리되면 현대차의 인도 현지 생살량은 연간 125만대를 넘어서게 될 전망입니다. 심지어 현대차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 투자에 나서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꿈인 배터리 내재화에 성큼 다가서고 있는데요.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성능을 개선하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선 자체 배터리 생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먼저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현대차가 주목하고 있는 건 리듬 메달 배터리로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주행거리가 30% 길고 12분 만에 배터리 용량의 90%까지 충전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현대차는 미래차 1등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조만간 중국이 탈중국을 꾀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향해 돌아와 달라고 목 놓나 울부짖을 것 같습니다.